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만난 3명의 지인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을 뽑아서 한번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불황을 나름의 방법대로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도 엿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매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매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참고로 이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분은 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간 흔들리는 달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는 또 전번 달에 손실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같은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분에게 그래도 불황이 깊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불황의 영향권 하에 들어갑니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불황이란 것을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면 매출이 타격을 받는 것이고 장기 불황이란 것을 좀 더 압축하면 매출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 회복 가능성입니다 그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는 단정을 할 수 없죠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실물 위기에 해당하고 위기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마치 노폐물이 혈관에 자국자국 쌓여가듯이 나쁜 정책들이 중집되면서 결국 급속한 경기 하강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더더욱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부족한 점이 있고 한 번 실시한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히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의 유연성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불황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1988년에 일본은 낮은 노동생산성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정책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경제학자들 가운데 에드워드 플래스카다과 하야시 후미오 교수가 바로 그 사건, 노동 공급을 줄인 사건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장기 불황을 가져오는 데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것은 공병호TV에서 한번 다루는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정부에서 특히 부족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침체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자산매입과 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큰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답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대출을 일정 부분 낄 수밖에 없는데 불황이 심해진다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생활인들이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처법 가운데 하나가 가능한 부채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 부채부담을 줄여야 극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그 자산을 그냥 지금 꽤 괜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매각하고 그냥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한 시인은 경제 상황이 과거와 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원화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뭔가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는데 적기다,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매각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적장을 하게 원화뿐만 아니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섞어서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 확장에 관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물어보고 할 것이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서둘렀고 소견이 좁았습니다 확장은 매장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요즘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에 확장한 것은 생필수품도 아니고 약간의 고가 상품을 다루는 그런 매장을 확장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황이 심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생필수품 외에 자신에게 좀 사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돈을 쓰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질 것으로 제가 봅니다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들의 소비 형태는 크게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지갑을 대부분 닦고 또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꼭 필요한 것도 양을 줄여서 구입하고 이따금 과한 소비를 하지만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해보고 안 되겠다 생각하면 손실을 줄이는 한도 내에서 철수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래에 제가 만난 3인과 아주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내용들 가운데 보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자산 구입에 관한 부분들, 또 새로운 매장을 여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s If Health ed ом